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함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자매들 자꾸 거울 보고 외모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려요.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꿈이 회복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실제라는 게 회복되어야 돼요. 천국이 실제이고 복음이 실제인 게 회복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백신을 통해서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해요. 또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 불의와 거짓과 악이 가득한데 그 불의와 거짓과 악에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수요 위더스 워십은 젊은이들의 예배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고 물론 우리 여기 장년들도 계시지만 장년들도 120세 시대예요.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 돈 없어. 결혼 포기할래. 아이 하나 있는 가정에 신방 가서 야 하나 더 나아 그랬더니 목사님은 애 하나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데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이 나쁜 거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해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년 보장되고 연금 나오는 그 공무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물론 그것도 그 일을 하는 분들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뭔가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라이즈업 스탠드업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엄마말 아빠말 옆집 아저씨 말 듣고 언론의 메시지를 듣고 안전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과 소명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 회복으로 시작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귀 기울이를 지어다.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희노애락과 함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80년 동안 인생의 실패와 우울함과 어둠 속에서 그냥 그 늙은 80세의 할아버지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썩은 지팡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있던 그의 인생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변화될 인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끝난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살인자로서의 낙인에 찍힌 인생이었고 히브리인이었지만 히브리인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애국인이 아니야. 근데 또 애국인으로 자라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세상에 도리어 아구려에게서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사는 그런 인생. 그냥 그런 인생. 그 끝자락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고 그 하나님은 축복이고 그 하나님은 역사이며 그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아 들을지어다 땅들아 들을지어다 외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모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옆 사람 보세요.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맨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어라. 간절하게 쳐다보고. 제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백성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똑똑한 말 했어요. 지혜로운 말 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한참 갑니다. 여기 질러갑시다. 지금 이 전쟁, 여기 싸우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돌 들고 쳐죽이고 다른 군대 장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디어와 세상의 메시지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40년간 광야에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고 너희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고 미디어가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주파수가 잘 들리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했다. 귀를 기울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회복을, 배고픔에서의 풍요로움을, 전쟁 가운데 죽음에서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역시 지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죽어야 돼 이제. 그들 아직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모세는 확신했어. 너희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가나한 땅에 들어간다.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 우린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확신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가나한 일곱족속 앞에도 서야 돼요. 열의고성 앞에도 서야 돼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던 모세가 있을 때는 그 모세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었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 얼마나 낙망하겠어요. 자, 부도가 났다고 칩시다. 실직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무릎 꿇고 무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로 죽지 않고 신앙인에게 낙담과 포기는 없어요. 불가능. 그게 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Heaven Dictionary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 백신 맞아서 부작용을 으아악! 실직하면 으아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실제라면 그분께 귀 기울여야 되겠다. 그분의 가이드를 받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그분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작정하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광야에서 하나님은 회옥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다. 그렇게 외치고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뉴스를 막 듣다 보면 화가 나. 이 나라 망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소망이 생겨. 말씀을 가만히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데 말씀 없이 딱 보면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 아이고 잘못 뽑았네. 아이고 잘못 걸어갔네. 이거 없이 그거 보면 거기에 막 흔들려 내 중심이 튀기. 근데 말씀을 잘 보고 저걸 보면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inspect the load. 주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회복이, 그 회복의 길이 보이고 들리고 열리는 거예요. 귀 기울여 보세요. 아니, 낙담과 좌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친구가 끌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따라 목사님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했어. 아주 무거운 마음, 기쁨도 소망도 없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게 마음속에 싹 스며드는 순간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다! 결혼 안 해도 난 괜찮다! 다 필요 없다! 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 막 그걸 뛰쳐나가지 않아요? 그거 다 안된다고 해도? 아니, 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질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아빠가 돈 대줄게 사업해봐. 엄마가 뭐 해줄게 해봐 해도 힘이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어. 왜 사나 몰라. 막 우울해. 우울하지 않은 환경에서 우울한 애들 보면 정말 열받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너무 우울한 환경인데도 이렇게 기뻐 뛰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증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드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뭐예요? 생명의 사랑이에요. 창조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야마 꿈꾸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야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조용히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고 조용히 설교 앞에서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면서 귀 기울이고 또 찬양 속에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음색에 세묘하게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저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쳤더니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역사가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역사였어요?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그러면서 둘째로 회복을 위해서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우리는요. 세상에 따라치다. 비처럼. 음악처럼이 아니라 비처럼 젖어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아니 비가 겁나 왔나 봐요? 갑자기 난 몰랐는데? 아니 옥상이 그렇게 메말라 있었는데 쫙 젖어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그 뜨거웠던 열기가 다 씹고 바람이 불어온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축복이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듀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면 회복된 자들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처럼 젖어든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린다고 그랬어요. 내 교훈은 내 교훈이 뭐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내린다. 이 강팍한 세상에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빛처럼 내린다. 아니 하나님이 뭐 성경을 하면서 막 쏟아 부어주나? 무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중동지역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도 풀들이 자라요.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옵니다. 그것처럼 이 강팍하고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른비와 늦은 비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세상과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돼요? 스며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세상에 불공정이 가득합니까?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공정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외쳐야 돼. 어떻게?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뭐예요? 바르시도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 그 본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면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외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그 삶을 살아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우와! 멋지다! 우와! 정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젖어들어서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막 푸른 돌이 풀은 돌이 돋는 게 아니라 풀은 풀이 돋는 거야. 생명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교회 갈게 나도 갈게 막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그 영혼을 딱 만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꿈이 없이 소망 없이 우울증에 집에 앉아서 일본에 집에 처박혀 있는 애들 뭐라고 그래요? 무슨 희귀 꽃길인지 뭔지 하여튼 그 인생이 갑자기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나 꿈이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러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군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선물할 수 있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한없는 은혜와 나를 사랑하는 그 축복 속에 귀 기울임으로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계획이 평안임을 알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삶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뿌려지는 비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비.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우리를 보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서 예수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또 우리 크리찬들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제대로 회복이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냥 인간의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와 인격과 도덕과 윤리와 세상에서 원하는 세속적 가치가 뒤범벅이 돼서 거기에 예수의 이름만 쏙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창조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일성소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죠. 이 교회 아니더라도 섬길교회에만 내 교회라는 사명 안디옥교회 예루살렘교회 빌리포교회 대살로니가교회 내게 주신 교회에 대한 사명의 의식이 없어. 성경적인 그리고 성력에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배된 신앙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말씀대로 딱 삶을 모세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회복된 동시에 회복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이 고쳐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치유하는 뭐가 된다? 담비가 된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가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한 번 소망과 꿈이 살아 기쁨의 춤을 추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어요? 가나온인 잔치 여러분 설교했어요? 첫 사역 예수님의 퍼스트 미라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아이고 양조장이었어 포도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인생이 되길 원하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축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들려손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소멸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홀레 잔치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신랑 신부를 행한 원망과 그런 어떤 축제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이하셔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더 기쁨이 넘쳐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복음의 담비가 돼서 세상에 뿌려질 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놀라운 기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회복된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에 뿌려질 때 그 뿌려진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나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계속해서 포도주가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기쁨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할 때 기쁘지 않아요? 뭐 가끔 이렇게 슬픈 차량도 하는데 가능한 한 기쁜 차량 많이 하시길 바라요. 정말 은혜 속에서 회복되면 막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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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막 춤을 추고 막 이래. 그런데 맨날 회개 안 하고 막 그냥 세상에서 비디게 패배하고 있는 애들만 저선들고 찬양합니다. 뭐 이러면서 저 요단강 건너가 뭐 이런 것만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가나우니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세상에 뿌려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해서 임파워링 힘을 부여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지금 졸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막 말하고 자고 있어도 할 수 있어 막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전하라. 도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도전하라. 도전하라. 떠나라. 떠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장으로 가라는 거죠. 세속주의로 살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미라클 메이커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축제 이 예배에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세상에 뿌려지는 인생이 돼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소망 없고 기쁨이 없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초대해야 돼. 기도에 초대해야 돼. 기도 기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뿌려지는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필요한 곳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뿌려진 그 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머금고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흘러 모여든단 말이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세우신 그 교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빗물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끌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로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메마르고 건조하고 강박한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싸게 막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꾸 지니야 묻지마 자꾸 하이빅스비 묻지마 자꾸 쉬리야 묻지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네이버에 물어봐 이딴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슨 사람에게 친구에게 자꾸 그렇게 묻지마 우리는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지니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 엄청 많더만 빅스비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 엄청 많더만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왜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까? 그분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노 따라합시다. 아버지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일대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딱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부모는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교문화 때문에 좀 그런데 엄마의 사랑보다 아빠의 사랑이 커요. 표현 못해서 그죠. 밥 먹었냐 이게 다지만 그 밥 먹었냐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오늘 가서 아빠 다 안아주시길 부탁드려요. 좀 고마. 반응이 없잖아. 아 불쌍해. 대한민국 남자들 진짜 아버지들 정말.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가족과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6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할래 너네? 그는 내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물어. 왜 자꾸 사람들에게 묻고 세상에 묻고 이 백성 저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주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인생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묻고 특히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공무원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여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들에게 말씀한 농부처럼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야. 너 뭘 해라 말씀하셔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그거는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죽어라 기도하는데 들리지를 않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고 싶은 게 생겨나. 기도를 안 해봤으니 알아? 하고 싶은 게 생겨. 제가 그랬어요. 계속 기도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생겨. 그게 사업이었어 나는. 그게 교수였고. 왜?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그래서 콜링. 너 목회자 돼. 아니면 너 무슨 특별하게 너 성교사 돼. 아니면 너 교수 돼. 너 아니면 뭐 사업가 해. 너 아니면 가난한 구제사 할게. 고아한 원장. 그러니까 소명을 주실 때 있어요. 그건 들려. 그게 안 들리면 뭐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게 부릴듯이 일어나. 그건 뭐예요? 소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 그래서 묻는 거지. 그래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꿈과 비전으로 일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연관에서 살아가는 젊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해답이 있어요. 모든 해답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얘기했던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습관을 쫓아. 아니 그분이 기도할 게 뭐 있겠어. 그분이 신이신데.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리시버가 되셔서 받으신 거야.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그래서 걸어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싫은데 싫은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했다가 거기서 예수인도 인격과 성정이 있는 게 드러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싫으신 거야. 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정이 드러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듣는 거야. 나도 목사하기 싫었다니까요. 목회하기 싫고 신학교 가기 싫었다니까 나 잘나갈 때 신학교 들어왔잖아요. 또 그럼 또 목소리 지자랑 한다고 또 그러지.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난 지금도 만약에 그때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도 난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삭스를 줄게. 하나님의 삭스를 받을 수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좋을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항상 묶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고 청년들하고 얘기해보고 해도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측에 속해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얘기해보면 요즘 목사님들도 힘이 없어.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좀 백신 맞고 나와 했더니 너무 집에서 예를 들면 익숙해지니까 안 나오고 요즘에 다 또 대형교회로 몰려.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 실시간 예배 들어가 봤더니 아 너무 너무 안쓰러워. 무슨 80년대 흑백TV 보는 것 같아. 그러다가 대형교회 딱 실시간 봤더니 너무 좋아. 대형TV로 보면 더 자글자글해. 그런 교회는 무슨 해상도가 무슨 옛날 그런 거야. 근데 작은 교회 봤더니 대형교회 보니까 완전히 프로 80D 울트라 크리스탈 HD로 막 나와. 그러니까요. 다 그걸로 가버려. 목사님들이 지금 통곡하고 계셔. 분명히 그 작은 교회라도 사명을 주고 섬기도록 보낸 그 일꾼들이 있을 텐데 디모드 같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세상이 희망이 필요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희망이 필요해요. 지금 얼마나 평생 아파트도 못 사게 생겼어. 아우.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코로나 마음의 우울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이 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막연하게 그냥 주여 이 세대로 회복시켜주소서 무책임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이 회복이 필요한 세상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 나 나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건을 외치는 것처럼 나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된다. 귀 팝 열심히 파시고 이거 에어팟인지 뭐 어? 무슨 무슨 팝인지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깊이게 그 마음에 그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직장이 은혜 충만한 상태로 직장에 가고 은혜 충만한 상태로 친구 만나고 오랜만에 제대한 친구 만났더니 너 왜 이렇게 변했냐 했더니 어 나 주님을 만났잖아 막 그러면서 이 미친놈 그래도 그래 나 제대로 미쳤거든 너 지금 잘못 미쳤어 세상에 미쳤지 이리 와봐 전도하고 우리가 뿌려져서 또 쫙 뿌려졌다가 교회로 싹 모이는 거죠 예배에 초대하고 기도에 초대하고 왔더니 또 찬양이 펼쳐지고 말씀이 펼쳐질 때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들여져요 그 예배 때마다 한 명씩만 회복돼도 지금 천연의 크리스찬 들과 이 땅의 수천 개의 교회에서 전세계 수십만 개의 교회에서 한 영혼씩만 회복돼도 수십만 명 회복되는 거예요 올레이션스 열방 속에서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어찌 보면 천명이 모이는 예배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온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고 흩어져서 예배와 기도에 초대해야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하다면 심리를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회복되어 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살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기를 원하신 음성을 들었다오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빛처럼 뿌려지되 세상의 복음을 스며들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스며들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지체들이 예수 생명과 희망을 얻게 해달라고 희망과 소망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달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답답함이 있을 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아버지 하나로 맺을 묻는 삶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응답을 통해 승리하며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이가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성립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조류에 휩쓸려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름을 세 번 부르고 박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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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